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준비한 것은 김치 아 무말랭이군요 무말랭이 아 먹었던 것이지요 아 그리고 김치 김치 아 김치 아 그리고 조금 남은 깻잎 깻잎 아 육개장은 들면 안될거 같은데 아 육개장 육개장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아 그리고 친구가 필요하지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옆으로 가야겠군요 아 여기가 좋겠어요 아 누워있어 누워있어 잠시 누워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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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겁다 육개장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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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회지에 찌면 좋지 음 맛있습니다 달콤한 맛이라 그럴까요? 육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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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찾아봤거든요 여의점을 육개장 제가 시프트 누르고 치기 힘드실까봐 알려드리는 겁니다 육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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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간 응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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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할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따뜻합니다 야심한 색 흠 흠 흠 흠 근데 왜 전기장판은 색깔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다른 색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무말랭이에요 인식이 그렇게 한거죠 인식이 그렇게 한거죠 싹 뱅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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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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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말아먹는거 좋죠 으흠 누군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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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료 어흠 으흠 Anime 15분 30분 30살치기 10분 20분 30분 30분 아 말아먹자고 얼마 안 남았는데 아 말아먹자 아 말아먹자 아 말아먹자 아 말아먹자 아 괜찮아요 건더기가 많아서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아닙니다 먹고 뭐할지 글쎄요 방종을 할지 내일 와서 할지 그게 내일 와서 하는게 날뻑같은데 아 오늘이지 오늘 자고리나 보수도 돌아야되고 뭐 있지 또 아 맞아요 이렇게도 해야되고 아 아 아 아 아 아 방송할지 안할지는 그때 가서 봐야될거 같애 아니 다키스톤도 좀 그렇고 다키스톤 하면은 이렇게 못할거 같애가지고 시작하면은 한 10시간 하겠지 그럼 밤 12시가 되겠지 자고 일어나겠지 보수 못돌겠지 안될거 같애 순천지 마저 못깠어요 순천지 마저 먹겠습니다 순천지 마저 먹겠습니다 아.. 아.. 근데 누적이 된건지 그런진 모르겠는데 아 요새 사냥 한 2시간 하면 휙 피곤해지더라고 갑자기 확 피곤해져 오늘이 며칠이죠? 11일이니까 그렇게 늦은편 아니야? 비슷해요 생각보다 별로 안한거 같아 비슷해요 240이니까 3일에 1업하면은 70일 걸리는건데 그렇게 못할거 같고 더 봐야될거 같은데 빠르면은 3월 안에 될거 같고 늦으면 4월까지 가야될거 같은데 그럴거같애 늦으면 4월까지 가야될거같애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 빠르면 3월 바늘 제가 만든거 아니야 4월 육개장 먹으면 느끼는건데 몇 개장 먹고 나면 입술에 기름같은거 묻잖아요 그게 제일 불편하더라구요 아 다키스톤 하긴 해야되는데 오늘은 안할거같아 치ино и ㅎ ㅎ ㅎ ㅎ ㅎ 으힣 ㅎ ㅎ ㅎ 으음 음흠 다케스토 나름 조회수 많이 찍었네 50이나 찍었네 50정도면 괜찮지 아 심지어 재생목록에도 없었네 왜 나를 해놨을 줄 알았는데 안해놨었나 아 아예 안해놨구나 재생목록 눌러서 봐야되네 그릇 그래도 탄탈보다는 1회차가 조회수로만한데 2회차 300 300 133 367 아이고 이거잖아 4대가 214 5대가 230 6대가 133 아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 맞네 134 최근에 올린게 50 5대가 134 초콜릿 와 처음에 구독 좋아요와 구독이 이게 좀 큰가봐요 구독자수가 확실히 많이 올랐다 아닌가 이게 다 그랜드박스 덕분인가 그런가 그랜드박스 때 아마 진짜 좋아요 구독해 달라고 안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안했던 것 같아요 그랜드박스 때 좋아요 구독 열심히 해도 비슷한 것 같네요 생각보다 아 내 머리 안였던 것 같네요 아 내 머리 안였던 것 같네요 뭘 강화하면 좋냐고 얘기하면은 뭘 얘기해줘야되는거야 으흠 으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는 자전시간 랜덤이에요 딱히 정해놓고 자는거에요 그냥 피곤하면 자요 5차 아니면 주스킬이 뭐지 코어 슬롯을 강화해요 코어 강화 말고 코어 슬롯 강화 으 으 근데 오차는 아니에요 주스킬은 뭔지 모르겠어 으 으 아 너 데레자 딱히 안하고 있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마우스 마우스 어딨냐 으 으 으 으 저는 오적이요 망치 포함해서 오적 저는 그렇게 육작은 좀 너무 하다한 것 같고 오적이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아마 근데 그거 있을걸요 몇 작부터 해야되는지 통기표 같은 거 있을걸 찾아보면 아 아 내 망치는 이노바름 다시야 아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